자 드디어 마지막 과목의 마지막 창 그리고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어가 핵심이에요 항상. 일단 암호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평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장으로 암호화 대상, 암호화하기 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문을 암호화를 적용하면 암호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그 반대 과정을 복구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복구화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키라는 부분은 우리 자물쇠의 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 잠겨있는 걸 복구화, 여는 과정에서 필요한 매개변수 이런 것들을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시대별 암호의 발전입니다. 고대, 근대, 현대 암호끼리의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암호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단순한 방식이고, 근대 암호는 복잡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요. 현대에서는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 암호의 기본 원리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치 암호라고 되어 있죠. 나열된 순서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평문과 암호문의 사용 문자가 위치만 바뀌기 때문에 1대1 대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트랜스포지션이라는 문자열을 전치 암호화하는 경우입니다. 4개의 블록으로 평문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4글자씩, 4글자씩,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나눠둡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1, 2, 3, 4의 순서인데, 1, 3, 4, 2의 순서로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2번은 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두 번째로, 4번은 세 번째로 오는 거죠. 이렇게 위치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암호화하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3, 4의가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암호화를 할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암호화를 했죠? 1, 3, 4의 라는 요 놈을 기준으로 암호화를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나무예요. 치아나무는 평문에 나타난 문자들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문자 집합과 대응치가 다를 수 있겠죠.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대치암호, 평문에 나타난 문자들을 다른 함수 등을 이용해서 문자 또는 기호로 대치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치퍼라는 문자를 대치암호화 할 거예요. a를 1로, b를 2로, z를 26으로 대응했을 때 해당 문자값에서 5칸 떨어져 있는 값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퍼 같은 경우에는 3, 9, 16, 8, 5, 18번째 글자인데 여기에 각각 5를 더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3이 아니라 8번째, 9가 아니라 14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암호, 얘는 평문, 그리고 얘가 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대치암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새로운 암호문을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대칭키와 공개키 암호화라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현실에서 자물쇠를 열 때는 키 하나로 열 수가 있잖아요. 잠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칭키를 볼게요. 키를 사용하여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는 키만 있어도 잠글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칭키는 비밀키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보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얘도 양방향인 건 같아요. 그런데 암호화 키, 잠그는 키랑 복호화 키, 여는 키가 서로 다릅니다. 비대칭이라고도 하죠. 때문에 암호화 키는 공개할 수 있어요. 잠그는 건 얼마든지 공개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는 키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는 변황 방식에 따라서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블록 암호, 스트림 암호별로 있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키 암호화 특징 남아있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왜 단순해요? 키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빠르지만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키가 두 개씩 존재하니까요. N명이 대칭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키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죠.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키를 조금 더 볼게요. 공개 키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하나밖에 없네요. RSA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다고 되어 있죠. 키가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암호화 키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해시 암호라고 되어 있어요. 해시 암호는 해시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해시 암수를 표현하는 건데요. 키 없이 단 방향으로만 암호화만 가능해요.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주로 해시 암수를 통해서 암호화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죠.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암수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이미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 해시 값 또는 해시 키라고도 하죠. 변환시켜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데이터가 몇 글자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된 길이의 정해진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트라는 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에 별도의 추가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작위 문자열을 원본 문자열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솔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트를 하게 되면 무작위 문자열이 달라붙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해시 암수를 쓰는 이거, 이거, 이거 다섯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죠.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쪽에서 봤던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블록 암호는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잘라내서 암호화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블록의 크기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블록 암호는 구현이 용이하고요. 혼돈과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 이론이 뭔지, 확산 이론이 뭔지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총 네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각각 뭔지는 아래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는 이거를 제외한 이거겠죠, RC4. 데이터 흐름을 순차적으로 암호화한다. 평범과 키 스트림을 XOR 연산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원타임 패스워드, 우리가 보통 OTP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 암호보다 빠르지만 암호화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하나씩 볼 거예요. 수치나 특정 키워드만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어도 충분히 답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DES입니다. 64비트의 블록 크기를 가지고요. 블록 암호화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바이트별로 1비트의 페이리티 비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56비트다 라고 되어 있고요. 16라운드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16라운드는 암호화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번을 거친다는 뜻이죠. DES를 3중으로 해서 보안성을 강화한 3DES 알고리즘도 존재하지만 최근엔 둘 다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최근 컴퓨터로는 DES 같은 경우에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를 대체하는 AES라는 블록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128비트의 블록 크기를 가지고요. 가변 길이의 키를 가집니다. 키의 길이에 따라서 10, 12, 14라운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DES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 위쪽에서는 미국이 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국제 표준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64비트의 블록 크기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키 길이는 128비트, 8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라운드가 다르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은 CD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했다. 블록 크기 여전히 있죠. 128비트고요. 키 길이가 128비트예요. 그리고 16라운드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아리아가 나오기 이전 국내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28비트의 블록 크기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키 길이에 따라서 라운드를 진행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RC5네요. 다양한 크기의 키 블록 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 정도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 보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키 암호화네요. 첫 번째로 RSA입니다. 공개키 기반 서명 알고리즘 중 가장 먼저 실용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 알고리즘이고요. SSL이나 공동인증서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최근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ECC입니다. ECC는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이산대수의 난해성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RSA보다 적은 비트수의 키로 동일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엘가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DSA 나와 있습니다. DSA는 미국에서 전자서명 표준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표한 거라고 써 있습니다. 정부형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엘가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해시 암호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MD와 SHA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MD는 일단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을 점검하기 위한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128비트의 해시 값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MD4랑 5가 있는데 MD4는 32비트 컴퓨터, 정말 옛날 컴퓨터입니다. 32비트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걸 확장하고 보안성을 향상시켜서 MD5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SHA입니다. 미국에서 개발했대요. 여러가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써 있는데 원, 툴을 구분하면 되겠죠. 일단은 원은 64비트 기준이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512비트 단위 블록 처리가 가능하고요. 160비트의 해시 값을 행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SHA2는 SHA하고 여기 2, 4, 2, 5, 6 써 있는데 여기 비트 수예요. SHA1 같은 경우에는 160비트죠. 여기서는 224비트, 256비트, 384비트, 512비트인데 이걸 바이트로 환산하면 28바이트, 32바이트, 48바이트, 64바이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512 같은 경우에는 512비트, 그리고 64바이트 같은 얘기입니다. 그 길이의 해시 값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